의정부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규제 입증 책임제를 추진합니다. 규제 입증 책임제는 주민, 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,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입니다. 시는 기존 등록 규제 가운데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이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 정비할 예정입니다. 또 규제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수시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